안녕하세요. 블루번의 채널입니다. Thanks for watching. This is the 블루번의 채널. I'm the host. 오늘은 지금 미국에서 루팅, L-O-O-T이라고 하는데 약탈이 대도시 위주로 많이 되고 제가 거주하고 있는 아스턴 텍사스 지역은 사실은 굉장히 안전한 도시고 그러한 루팅에 대해서는 일어난 적이 거의 없는데 최근에 뉴스가 나왔는데 지난 일요일이 되겠죠. 5월 31일 날 3명이 체포됐습니다. 그러니까 탈겟 스토어에서 루팅하다가 뉴스에 근데 그게 크게 나오진 않았는데 이제 한 6일 지나서 오늘 토요일 6월 지금 6일 날 여기 이제 월마트에 갔는데 월마트에 보통 밤 8시 반에 문을 닫는데 뭐 8시, 7시 반에 갔는데 이미 닫혀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 보니까 Temporary Closed 오후 5시에 닫는다고 돼 있고 순찰자가 막 근처에 다니면서 마이크로 문 닫았다. 그러니까 5시에 문 닫으니까 내일 다시 와라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약간 좀 무서운 분위기였는데 알고 봤더니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고 그 직원을 만났는데 월마트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그 프로테스트 데모나 그 루팅 때문에 Temporary 이렇게 좀 당겨서 스토어가 클로즈 된 것 같다. 아마 한 일주일 이상 가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내용을 한번 볼게요. 그 최근에도 나왔는데 그 Antifa, Antifa 라고 하죠. Antifa 그룹이라고 제 스스로를 밝힌 이 세 명이 다 Self-identified Communist 공산주의자라고 하는 Antifa 그룹이라고 하는데 이 Antifa 그룹은 그 Antifa 그룹이 있죠. Antifa 그룹은 원래는 Anti-Farsist 그쵸? 우리 Pacist 그러니까 반-Patist 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은 약간 Autonomous 그룹이고 Direct Action 그러니까 보통은 정당을 만들어서 정치적인 활동을 하는 게 아니고 물리적인 실력 행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 보면 디지털 홍보를 한다든지 어떤 군대처럼 갇힌다든지 그 다음에 방화약탈 그 다음에 폭력 그 다음에 그래서 커뮤니스트적인 커뮤니즘 공산주의의 형태고 무종무주의 아나키즘 그죠? 이런 그래서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 배후에 Antifa가 있다고 했는데 이걸 보면 탈겟에서 있다고 하죠 네 탈겟에서 있다고 하죠 네 그래서 지난 일요일 날 20, 30명이 나타났다가 아우스턴 탈겟 네어 North I-35 Tore off the plywood from doors Tore off plywood 이게 합판을 대서 뒤에 사진이 나오는데 루팅이 일어나기 전에 아마 이 탈겟 여기 위치가 약간 센트럴 어순이거든요 거기는 아무래도 조금 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리 대비를 했는데도 그 합판을 다 띄워내고 Shattered the glass Shattered the glass 그 유리를 다 부수고 그죠? To loot that store Others held up a sheet to try to conceal their crimes Held up a sheet to conceal the crime 그러니까 플라이버들을 띄워내고 유리창을 다 산산조각 내고 들어가서 어떤 종이 같은 걸로 이렇게 막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범죄를 감추기 위해서 22 year old Samuel Miller is accused of ripping out their surveillance cameras outside that target 그 한 친구 22살짜리 사람은 그 ripping out surveillance camera 밖에 그 감시 카메라를 ripping out 그러니까 뜯어내는 하는 거에 대해서 accused 그죠? 기소된 거죠 그래서 버글리 하면 이제 침투해서 훔치는 걸 얘기하는 거죠 형사 적으로 기소된 거죠 리사 호겐 리사 호겐 이 여자 같은 경우는 센딩 out 페이스북 라이브 비디오를 통해서 asking others join in she's charged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참여해서 이 루팅 약탈하는 데 encourage 했다는 거죠 그래서 디지털 루팅 스토런 며칸다이스 그래서 이 산비 도난 세 사람이 도난 훔친 총 토탈이 2만불 2만불 이죠 그래서 만약에 기소된다면 주 감옥에 주 감옥에 2년간 수감될 예정이다 그렇죠 페이스 업투 그러니까 맥스 2년간 그래서 이제 앤티파가 뭔지 이제 여기서 어 예 보겠다고 하는데 이 기사가 이제 이 친구들이 뭐 보석금은 2만 5천불씩 책정이 돼 있고요 그러니까 이 기사는 3명인데 어 여기에도 나와 있죠 이 탈겟도 오는데 이게 센트럴 오스틴이 있는데 저도 예전에 기억이 나는데 이 근처에 간 적이 있었고 그래서 참 보면서 이게 약탈이 이 근처에도 일어날 수 있구나 한국에서는 아마 상상도 못하는 일인데 아 그리고 왜 이렇게 약 마스크를 쓰는 게 안되냐면 어 근본적인 원인은 마스크 부족이 맞고요 미국에서 같은 경우는 쓰고 싶어도 그리고 또 하나는 어 마스크 있어도 문제는 약간 그 범죄인의 아이템이라는 인상이 있어서 더더군다나 꺼려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워낙 생활화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거부감이 들하지만 미국에서는 이 얼굴을 가려서 범죄인의 그 모습 어 나타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부정적인 그 이미지가 많습니다 안티파 여기서 어 저기 대통령이 많이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앤티파가 영영을 미쳤다 여기 보면 하판 플라이웃으로 커버드 업 돼 있는데 이거를 브레이크인 보이더러 보이더러 이면 이렇게 하판 다 막아져 있다 보이더러 이렇게 표현하네요 그래서 여기는 일찍 문을 닫고 7시에 언제 다시 열지는 out here keep that in mind now several police officers who noticed were patrolling out here as patrolling so 제가 뭘 말씀하셨죠 오늘 제가 어 여기랑 상당히 먼 외곽에 어 월마트나 이런 데 갔는데도 폴리스 카르들이 어 일찍 월마트 닫고 어 순찰하면서 내쫓는 거의 내쫓는 분위기였죠 예 as well as security remains high dps director 스티븐 mccrawl says mccrawl says they have identified some of the agitators response 보시면 예 경찰이 지금 사망하게 경비 for the looting and inciting riots and texas over the 한국에서는 이러한 장면을 보기가 어렵고 그죠 이 룰링 이 악탈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런 비상 상황에도 한국에서는 일어난 경우를 제가 들어본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참 이렇게 어두운 모습 he says some are violent extremists some are criminal some are violent extremists 그죠 폭력 극단주의자들이고 거기에는 범죄자도 있고 다른 주의에서 문제는 그런 약탈범들이 평화시의자들과 합류하면서 위장하고 있다가 기회가 폭찰되면 루링을 하고 약탈하고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고 굉장히 매일 매일 31일 프로테스트 연구 혼내주여 이오 오스톤 그 대부 선ż 안티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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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화 luego 조직화된거죠 조직화 고조 유장 루즈니트, 이게 굉장히 촘촘하게 철저하게 조직되는 것보다는 루즈니트, 그러니까 약간 약한 조직으로 이렇게 철저히 관리된 조직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멤버가 self-identify라고 하죠. 그들 스스로가 안티파라고 합니다. 그래서 걱정되는 게 안티파가 이런 약탈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네요. 지금까지 블루버넷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